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이 되겠구요 코드번호 01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5일 화요일 4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아 오늘 한전은 보압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이제 바닷건에 있을 때부터 이 한국전력에 대한 아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아 매일같이 이렇게 리뷰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항상 그냥 오늘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 이제 좀 참고 영상으로만 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아 한전을 설명할 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력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있겠구요 뭐 원자력을 통해서 수력원자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력발전 쪽에서는 남동발전 서부발전 뭐 이런 발전소들이 있겠죠 서부발전을 통해서 화력발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기요금이 개편이 됐다 전기요금이 개편이 됐다라는 거죠 체제가 올해부터 이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이 전기요금이 개편이 되면서 그동안에 한전이 떠와났던 이런 환경비용 부담금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도 결국에 전기요금에 이제 떠넘길 수 있는 이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요금이 개편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에 시장 대비 좀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터져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 전기 개편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저는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전력이 이전처럼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그런 구조에서는 완전히 탈피를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이익이 앞으로 이제 선행되는 가운데 여기에 따른 이제 배당 성향도 한 40% 되지 않습니까 배당도 뭐 증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1400원 정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한전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성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이익 더불어서 배당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전의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더군다나 기술적으로도 장기적인 하락 이후에 여기서 터진 이 대량의 거래량을 저는 이제 하락의 종지부를 찍은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역배열 흐름을 이번 상승을 통해서 정배열로 돌려놓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전의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체계안을 설명을 하면서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들 좀 대충 좀 넘어간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오늘 다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이거든요 원가 연계형 요금 체계가 도입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기본 요금이 있어요 기본 요금이 한 천 얼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전력량 요금이 있죠 연료비나 기후 환경비용 기타 비용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기본 요금에 내가 쓴 만큼 이제 요금이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기본 요금에 기준 연료비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 환경비용이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따로 부과가 될 겁니다 따로 부과가 된다 그리고 기타 비용이 있다라는 건데 기준 연료비라는 게 있죠 기준 연료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직전 1년 동안 평균 연료비를 말합니다 직전 1년 동안의 평균 연료비를 말하고요 여기에 1년 동안의 평균 연료비에 여기에 이제 최근 3개월 정도 최근 3개월 정도의 실적 연료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때 요금을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연료비 LNG나 석탄의 가격이 올라가버리게 되면 석탄 LNG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유가가 올라가버리게 되면 연료비 조정 요금을 통해서 돈을 좀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연료비가 떨어지거나 이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도 붙어있죠 플러스나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연료비가 떨어지면 그만큼의 조정 요금을 또 줄이는 거죠 줄여서 좀 덜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연료비로 다 받았는데 기준 연료비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연료비에 최근 3개월 동안의 이 변동 연료비 실적 연료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이 기후 환경 요금 분리 부과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RPS가 뭐냐면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석탄의 비중은 줄인다고 그랬고 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건 아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비용이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 비용적인 부분들 비용이 좀 그 비용 대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적자를 그동안 한전이 부담을 했는데 이게 얼마였냐면 2016년도에는 1조 4천억 원 정도였고요 2018년도에는 2조 원 정도의 비용을 한전이 좀 떠안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2조 3천억 원 정도까지 늘어났죠 내년에는 올해는 더 늘어납니다 올해는 또 9%까지인가 그렇게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RPS 비용이 비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높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이제 분리 부과를 해서 전기요금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ETS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입니다 이 부분도 2016년도에 1천억 2018년도에 1천억 근데 2020년도에는 한 3천억 정도로 비용이 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비용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석탄 발전 감축 비용 석탄 발전을 좀 줄이면서 거기서 이제 또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2020년도에 한 1천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2조 7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2조 7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산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기후 환경 요금의 단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게 지금 총 2조 7천억 원이거든요 2조 7천억 원인데 뭐 이런 것들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키로와트당 5.3원을 더 부과하면 되더라 앞으로 더 부과를 하겠다 이겁니다 5.3원 정도를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나온 증권사나 뭐 이런 뉴스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4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할게요 가족 기준으로 한 350키로와트를 쓴대요 300키로 350키로 뭐 와트를 쓴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요금으로 따지면 한 5만 5천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5만 5천 원 정도 5만 5천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5만 5천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350키로와트 여기에 기존에는 그냥 이제 5만 5천 원 정도를 뭐 냈다라고 치면 냈다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냐면 요 기후 환경 요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뭐 한 350키로와트를 썼다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5.3원을 꼽하는 거예요 키로와트당 5.3원을 부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350키로와트를 썼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5.3을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가 나오죠 한번 계산해봐야 되는데 350키로와트 곱하기 5.3은 1855가 나오거든요 1855가 나오는데 1855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5만 5천 원 냈다 예 전기료금이 5만 5천 원 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후 환경 요금 단가가 추가적으로 1850원 정도 뭐 쓴 만큼 나오는 거니까 좀 덜 쓰면 또 덜 나오겠죠 요게 조금 더 부과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rps 비용이나 석탄 발전 감축 비용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도 결국에 기후 환경 요금 단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전기 요금에 부과를 한다라는 거죠 뭐 많은 건 아닙니다 1800원 정도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800원 정도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야씨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또 증가가 되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물론 연료비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겠지만은요 현행 기준으로는 이제 키로와트당 93.3원이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선이 되게 되면은 88.3원 정도 키로와트당 88.3원이고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기후 환경 요금이 5.3원 정도 쓴 만큼 5.3원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추가적으로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 모든 비용을 한전이 다 떠안았다라는 겁니다 이 요금 체계화에서는 그동안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료비가 올라가도 한전이 비용을 떠안았고 기후 환경 비용이 올라가도 그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개편이 되면서 앞으로 연료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기후 환경 요금 비용이 또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 부분들이 이제 요금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이 예전처럼 대규모 적자를 떠안는 사태는 이전처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단 변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이 한전의 최대 주주는 정부거든요 정부가 유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예상할 수는 없지 가능성 야 이거 유보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한전에게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것 같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금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한전이 앞으로 안정적인 이익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막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전처럼 대규모 적자라는 꼴은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이제 구조는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런 구조는 마련이 됐고 그런 구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한전은 이제부터는 뭐 좀 탄탄대로의 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2만원대 있던 주가가 3만원대까지 50%로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그냥 지금의 흐름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5일선과 11선 단기적인 대응은 저는 이제 항상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5일선과 11선이 다 어떻게 보면 좀 깨져서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하차를 해야 되는 자리고 좀 내려가야 되는 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원칙대로 본다면 조금 이제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자리고 라고 볼 수 있겠죠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좀 보면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려니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때 당시에 매수의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고 이때도 매수의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거든요 대신에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는 이 국면에서는 전혀 음봉에서의 매도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그래도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또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보는데 뭐 그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될 뿐이지 옆으로 기어가면서 존재는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년 이제 한 뭐 앞으로 추위를 또 봐야 되겠지만 배당도 좀 받아 가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떨어지면 이거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요 요새 대형주가 상하가가 되게 우습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요새 시장 잘 보시겠지만 뭐 대형주가 옛날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들이 지금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대형주가 막 상하가를 가고 20% 30% 급등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전도 그렇게 가지 못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법은 없는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려가고 나서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는 쉬어가고 있는 이런 구간이고 과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슈팅을 더 쏠 것이냐 아니면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통해서 좀 쉬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쉬어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좀 내려왔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뭐 좀 더 지켜보느냐 아니면은 조금 수익 실현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나머지를 좀 대응을 하느냐 뭐 그런 차원이라 그런 차원의 자리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이제 저항대 3만원대라고 보고요 2만 5천원대를 돌파한 이후에는 최대 3만원대 정도 뭐 이 자리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터치가 되고 나서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다시금 여기서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21선에서 나올지 기왕이면 5일선, 11선에서 나와줬으면 좋은데 이게 좀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 21선에서 반등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조금 더 주가가 늘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열려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서 봐야 되겠죠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써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료 추천 종목은 없고요 2020년도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8분에 시작이 됐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동시에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